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 비오고 일하는 날 맑고 이래서 오늘 마침 또 일 끝났는데 맑은 날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러 나온 곳이 어디냐 하면 울루물루라고 서큘러키가 여기 있고 보타닉가든 있고 바로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울루물루라는 지역이 있는데 보트 선착장으로도 뷰도 굉장히 예쁘지만 무엇보다도 여기 이 일대에 제가 추천받은 식당만 3개가 넘을 정도로 맛있는 식당들도 엄청 모여있는 곳입니다 호주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미트파이가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성수동에 가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었는데 오늘은 그 미트파이 맛집 중에 하나인 헬스카피 더 위리라는 여기 미트파이집 있습니다 오전에 같이 일하는 친구 중에 루이즈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여기는 베스트 에버리다 여기 미트파이 꼭 먹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미트파이 간단하게 한번 먹고 여기서 잠깐 이 주변을 둘러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스매시드 포테이토랑 스매시드 피 으깬 감자랑 으깬 콩이죠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오이 그레이비 소스랑 굉장히 부드러운 맛이 잘 어울리고 미트파이가 기대가 됩니다 한입 더 먹어봐야 될 것 같군요 음 음 음 음 이게 일단 10불인데 제가 여태까지 호주에서 먹어 봤던 미트파이에선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한국에서 호주 넘어오기 전에 성수정에서 먹었던 미트파이가 좀 맛이 강렬하긴 했어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생소한 맛이고 이렇게 많이 안 맞을 수 있는 맛이고 미트파이에 별로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미트파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 이거 꽤 맛있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딱 그 딱 그 중간 맛 진짜 이렇게 엄청 맛있지도 엄청 별로지도 않은 약간 그 중간 그 스탠다드한 그 10불짜리 맛입니다 저는 지금 딱 두 입 먹었는데 빨리 더 먹고 싶어요 맛있어요 순식간에 미트파이 하나 후딱 해치우고 나왔고요 울루물루에서 선착장이랑 이제 그 레스토랑들 몰려있는 아까 맛있는 데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저기를 얘기하는 거고 또 이쪽으로 가면 이제 보타닉 가든으로 이어지는 길인데 뭐 간단하게는 맛있는 걸 드신 분들은 이쪽으로 산책을 하면서 이제 보타닉 가든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오페라하우스랑 하버브리지가 한 번에 보이는 기가 막힌 장소가 있습니다 저도 이쪽으로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오늘 한번 같이 가서 보도록 할까요? 울루물루 선착장 있는 쪽에서 메시셀스 맥쿼리 체어까지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볍게 산책하면서 잠깐 걸어보고 있는데 봤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진짜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 해가 지고 있어서 완벽하게 다 담기진 않는데 오 여기 진짜 장관인 것 같아요 해질 때 뭔가 이유가 오페라하우스 뒤로 이렇게 해가 질 때 그 뒤에 하버브리지랑 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진짜 이쁜 거 같아요 그래서 넉넉히 보다가 아 마무리 마무리 인사는 하고 가야겠다 싶어 가지고 부랴부랴 다시 켰는데 이상하게도 비가 굉장히 오래 와 가지고 이제 맑은 날이 없어서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끔 맑은 날 나와서 경치도 구경하고 하는 거 정말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 그럼 여러분 즐거운 유행 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